아 너무나 멋진 박현식님께서 오셨습니다. 5명짜리 인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현식입니다. 안녕. 이렇게 덧대서 뵙는 것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팬분들이 뭐 여기 앞에는 있는데 뒤쪽에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저는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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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밖에 안 돼. 네. 저 안 보이시죠? 네. 네. 형신님은 보이시죠? 저는 까치만 들어도 안 보이네요.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팬센터에 지나기 전에 그리고 이 옆에 김진대가 이렇게 준비가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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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가고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같은 남자이라도 불구하고 좀 살짝 거리감이 있는 걸 좋아해요. 아 네. 그리고 이제 김진대 프린사인회 하기 전에 네. 사인을 먼저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. 아 네. 제가 팬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뭐 편하신 곳에 원하시는 곳에 싸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? 어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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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서들한테 굉장히 기기적인 소통을 잘 해주시고 어... 어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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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! 사인을 완료했습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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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떻게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? 네! 네! 네 좋습니다. 그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으시면 많이 먹어져 있으실까요? 네! 그럼 바로 팬님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신 것 같아서 바로 팬사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안쪽으로 네! 네! 안 됐다! 이게 paths..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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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급적으로 팬사인행 진행할 텐데 1madust표! 네! 본... 본업교를 가지고 입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! 네! 뭐 선물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. 네! 네!